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아 아 아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아 아 아 참 잘해 무슨 드라마든 쇼프로든 코미디든 뭐든 간에 아 아 아 뭐든 간에 일단 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만사 걱정이 없는데 아 아 아 만사 걱정이 없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간 동안에는 결국 나는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그냥 봤네 그냥 봤네 그러고보면 난 참 웃음이 많아 아 아 아 참 많아 TV 속 사람들의 별스럽지도 않은 농담에도 아 아 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또 보다 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서 채널만 기다리고 돌리다가 꺼버리고 나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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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를 봤네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참 잘해 참 잘해